미국 ETF는 수천종에 이르고 1년에 수백종이 새로 출시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강좌는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호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미국 ETF의 최대 매력은 연 15%에 이르는 수익률 그 자체에 있습니다. QQQ는 세계 6위의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만든 나스닥백 지수 추종 ETF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QQQ는 연평균 17%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15%라고 보수적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1억원을 투자하면 5년 후에는 2억원, 10년 뒤에는 4억원으로 불어납니다. 20년 뒤에는 16억원이 되고 40년 뒤에는 256억원이 됩니다. 만약 젊은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QQQ 같은 미국 ETF에 차곡차곡 투자했을 경우 그가 은퇴할 즈음에는 다른 투자 없이도 10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놀라운 복리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투자시장이 바로 미국 ETF입니다. 미국 ETF는 수천종에 이르고 1년에 수백종이 새로 출시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강자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QQQ, SPY, DIA인데요. 1. QQQ, 미국의 우량 기술주들이 포진한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서 8개 안팎의 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티커 이름은 인베스트 QQQ 트러스트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인베스코이며 수수료는 연간 0.2%입니다. 운용자산은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조원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45.56%를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으며 통신주 19.55%, 소비순환제 12.2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주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QQQ에 포함된 상위 10종목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비롯해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인텔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QQQ에 투자하면 글로벌 최상위의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2. SPY,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로서 S&P500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길고 가장 유명한 ETF이기도 합니다. 정식 티커명은 SPDR S&P500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이며 연간 수수료는 0.09%, 운용자산은 4,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보유종목의 구성은 기술주 24.15%, 금융주 14.19%, 헬스케어 13.06%로 QQQ에 비해 다양한 산업군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PY에 포함된 상위 10종목을 보면 애플 5.9%, 마이크로소프트 5.6%, 아마존 4.05% 등으로 여러 산업에 비교적 골고루 걸쳐 있습니다. QQQ와 SPY를 비교하면 운용수수료는 QQQ가 2배 정도 비싸며 운용자산 규모는 SPY가 2배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QQ는 SPY보다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비중이 높은 만큼 주가의 등락도 심한 편입니다. 높은 성장성을 원하면 QQQ, 안정성을 희망하면 SPY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 DIA,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참고로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 30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DIA 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이며, 티커명은 DIA, 시가총액은 34조원 정도입니다. 운용보수는 연 0.16%인데, 0.09%인 SPY보다 높고, 0.2%인 QQQ보다 낮습니다. DIA는 월 배당을 실시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1.78%로서 포함하고 있는 종목은 금융서비스 20.42%, 헬스케어 17.79%, 테크놀로지 16.90%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DIA에 포함된 상위 기업으로는 1위 유나이티드엘스, 2위 골드만삭스, 3위 홈리포,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암젠 등으로 다른 대형 ETF와 차이가 있습니다. QQQ에 비하면 성장성이 낮지만, 꾸준히 우상행하고 있어 배당 수익을 희망하는 안정적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미국 ETF 대표 선수는 3종 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세 가지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지만, 위에 세 가지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ETF를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의 힘으로 놀라운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장한식, 정인성, 송승하 저자님의 부의 설계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